자, 찍어봐라 먹어봐도 됩니까? 네 먹자 아, 이게 안에 빵이 들어있는 거구나 원래 이런 걸로 하더라 와인? 맛있지? 맛있다 빵을 안에 이렇게 넣는 거 같구나 치즈도 있어 어, 그렇네 맛있다 헐 대박 연어 대박 맛있다 이거 맛있다 더 상큼 없을 수 없는 일이죠 없을 수 없는 일이죠 없을 수 없는 일 없을 수 없는 일 버섯을 먹어 난 달팽이가 싫으니까 버섯 먹겠어요 맛있다 맛있다 대박이다 욕기에서도 맛있었을 거 같아 맛있는데? 달팽이 맛있어? 맛있다 진짜 고종 맛이야 그냥 골뱅이 같은 그런 게 근데 소스랑 너무 맛있어 소스랑 너무 잘 어울려 제발 먹어줘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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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떠지는 맛있다 행복하다 너무 좋다 반만에 행복을 반만에 먹방으로 행복을 우리 준아 행복해지기 쉬운 사람인데 싫어 맞아 밥만 줘도 이렇게 행복해 하는데 맛있어 진실의 미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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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래서 막 트레이너 때문에 제발 남 먹는 거 보면서 딱 그거 먹는 만큼만 먹으라는 거야 똑같이 그래서 그때 친구들이랑 뭐지? 세모아 가가지고 막 이것저것 시켰다? 그래가지고 얘네들 이제 얘네들이 이제 한 입 먹으면 나도 똑같이 한 입을 먹었어 근데 음식이 진짜 다 남은 거야 약간 충격 약간 충격 그래가지고 뭐지? 막 그동안 다 내가 먹고 있었던 거야 일단은 기내로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음 이거는 단장님 먹으니까 너네가 또 먹어 음 라따뚜이 개맛이다 와 이렇게 먹으니까 어 메쉬포테일터랑 같이 먹으래 그리고 이게 시험치 패스토도 같이 먹어 맛있어 맛있어? 맛있어? 응 음 여긴 진짜 또 와도 되겠다 맛있다 음 음 음 진짜 맛있다 고기 진짜 부드럽다 음 프랜타가 지금 이 뭔가 짜지 않고 슴슴함과 강간한 어딘가에 있는 맛이 좋아 응 이걸 잘 한 대가 좋아 아무것도 너무 신고 아 나는 약간 소스팔 소스팔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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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속한 소스팅이라 난 안이라서 근데 이거 앰프피 투쓴인가 용기도 소스 안 먹어 아 진짜? 왜냐면 고기 부을 때도 진짜 거의 소금도 안 해 소금장을 따로 해 기름장을 찍어 먹는 스타일이야 이거 다른 소스는 안 해 그래서 맥도날드 감자 케찹에 안 찍어 먹어 진짜? 응 세 잔만 남자맛으로 먹는거죠 예쁘다 예쁘다 그러게 들어가자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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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자 정면에 있습니다 여기 저기 cuál 다 아이고 애교 신나가 친구 아니야? 친구 아니야? 모르는 애야? 까매 올블랙이네 얘도 너무 귀엽다 카오스야 어? 친구가? 어? 친군가? 아니네 아니다 아니다 코로나 뷰는 살 때가 아니야 야구야 너무 귀엽다 얘 너무 귀엽다 장비다 그치? 예쁘다 왠지 진짜 이거 왠지우드 매장에 없었을까? 조그마해서 30만원이래 이렇게 사는 거 같아 근데 가격이 좋은 거 같아 두 개를 사야겠어 아 정말 맛있는 거 맘에 만져봐 밥 밥 밥 밥 비싼 선물이네 여기 레몬에이드 색깔 좀 시상하다 우리 이제 방송 마시길래 이런 먹겠습니다 존나 밥 이거 완전 빵빵하다 잘 잡아야 돼 야채 많이 들어있어서 좋다 음 음 맛있다 짭짤해 이걸 여기 넣어 먹어야 되네 그냥 막 짭짤하고 음 그치? 맛있다 손인가 본데 손인가 본데? 음 어떤데 막 뚝뚝 씹히더라 음 신기하다 음 맛있다 케이크